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. 들어올 때 헌금을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아멘 아 아멘 아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경제에 가네 터져만 가는 빛이 있는데 주님은 너다 아가는 자로 그 빛의 생명 잃어가는 빛이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미는 길아 내 빛 비쳐라 어둠 속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의 맘 속에 밝게 빛나는 주여 날 사랑 빛이 내게 그를 모아줄게 기조들에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빛이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쳐라 내 빛 비쳐라 어둠 속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이 일어나 내 빛이 일어나 내 빛이 일어나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